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영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 이거 원래 주인공이 김인권씨에요. 근데 김인권씨가 대본을 딱 받자마자 자기 이름을 전인권씨로 바꾸고 소리를 들으면서 나갔어요. 왜요? 그래서 김인권씨를 대신해서 남자 주인공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. 알겠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이쁘다. 인사 차차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촬영 준비를 해볼게요. 맨 처음 신청하신 분이 김장군씨. 밝아요. 우리 장군씨니까 한번 가볼게요. 자 가보시다. 자 갈게요. 카메라 스탠바이. 스탠바이. 악성. 좋다. 사장님. 나 아파 병원 가야돼. 부탁합니다.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. 가서 일해. 그러지마요 사장님. 밀린 월급 줘요. 3개월. 이들 돈 줄 거 없다고요? 자꾸 그렇게 돈 안 주고 밀리면. 뭐? 뭐지 뭐라고 그랬어? 어쩔 건데? 지금 나이 호박하는 거야? 아니 아니. 너 두고 봐라. 아 여보세요. 여기 지금 불법 체류자 신고 좀 하려고요. 나 왜요? 계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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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미쳤네. 너네. 둘 다 너네 나라로 쫓겨가고 싶어. 잘못했습니다. 월급 안 받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네 입으로 말했다고 월급 안 받는다고. 각서 써. 각서 어디 갔어. 어? 아니요. 각서 어디 갔어. 각서 어디 갔어. 어? 어? 각서 여기 있네. 감독이. 왜왜왜왜. 일부 다. 제가 안 받는다고 각서 쓰러 갈래요. 아. 죄송합니다. 오늘 니가 얼마큼도 없어. 안나씨 이거 연기 너무 좋아요. 성동씨도 연기 너무 좋아. 괜찮아. 금 잡을때가 아무것도 없고. 걱정도 안해도 돼요. 남자 주인공이 아직도 둘 남았어요. 아. 유정남씨. 유정남씨. 감독님. 응? 은퇴를 결정했습니다. 유정남씨. 데뷔를 해야지 은퇴를 하는거예요. 응? 데뷔 합시다. 어? 오케이 오케이. 자 유정남씨 데뷔합니다. 자 갑시다. 자 갑시다. 리디. 아 좋다 사장님 나 아파 병원 가야돼 부탁합니다 야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이래 사장님 그러지마요 밀린 월급 3개월 야 너네 줄 돈 없어 자꾸 그렇게 월급 안주면 뭐 뭐 야 너 지금 난 협박하는거야? 아니 아니에요 너 딱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기 불법 체류자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아 목탄다 아이고 목탄다 아이고 목탄다 아이고 아이고 목탄다 미쳤나 진짜 이게 야 너네 나라로 어? 쫓겨나고 싶어 지금? 잘못했습니다 월급 안 받습니다 쫓지 마세요 어 너 뭐랬어 월급 안 받는다 했다 그래 각서 쓰자 각서 어디있어 각서 어디있어 각서 어디있어 각서에요 각서 여기 있나? 각서가 여기있어? 어디있어 각서가 여기있어? 각서가 여기있어? 여기있어 저장님 어 배차필 올라왔어요 어 김냥이 어떻게 왔어? 아 감독님 어 저 대비했으니까 은퇴할래요 아 하골을 왜 못 버텨 아 진짜 위지들이 너무 마지막 주인공이 어 김지호씨 김지호씨 네 아 이거 보니까 특이사항이 있어 무통증이야? 제가 통증을 못 느껴요 어 괜찮아? 안나씨 손에 보험이나 들어 놓으라 그래요 하하하하 아주 훌륭한 친구가 왔어요 훌륭한 친구가 왔어 같이 갈게요 가면 스탠바이 자 스탠바이 레디 액션 사장님 나도 아파 사장님 그러지마요 월급 줘요 야 돈이 어딨어 자꾸 이렇게 월급 밀리면 뭐? 야 못어지면 나한테 협박하냐? 어 어 알았어 너 가만히 보자 여보세요 아니 여기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아니예요 아니 내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아니 불법 체류자 아니 불난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아니 체한게 아니라 불법 노동자 아니 너 너 너 너 가만히 있어 너 아유 가만히 있어보자 아 각서가 어 아니 이거 각서 아니고 각서가 아니 이건 여느 편지고 각서가 이건 내 일기장이고 아 맞다 각서 옆방에 놔뒀다 각서 찾으러 가야겠다 각서 찾으러 갈거야 가만히 내밀어줘 아유 각서 찾으러 가야겠다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어 빨리 남자 주인공을 다 썼어 정연가 하하 하하수 형님 나야 만수야 하하수 형님 어쩜 일이세요 형님 놀러왔어 놀러오신기만 좀 도와주십쇼 형님 야 안나야 반갑다 야 여자가 넌 팔에 털이 왜 이렇게 많냐 정글이냐 야 야 병만아 병만아 나와 병만아 하하하하 털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성격이 털털하까보다 하하하하 고것 Gü원배 하하하하 자 이제 차 들러 갈개요 아 그래 ifferent 자 불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스펜 발 자 갑시다 لب listed 레디 액션 네 에이 사장냄 나 아파 병원가야 돼 부탁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프면은 내가 치료해 주겠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지금 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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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여기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접니다 악도가 없지 않거든요 저 좀 잡아가세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 가면 우리 월드분 약간 눈 때렸어 너 죄송합니다 눈 때려 내가 맨날 맞고만 있을 것 같아 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맨날 맞는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오케이 반성해 뭐하는 거야 묶어 안나야 안나야 잘못했어 안나야 안나야 감사합니다 괜찮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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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